자 두산앤어빌리티 주주님 반갑습니다. 론도입니다. 정말 여러분들이 두산앤어빌리티 주주님들 하면 오늘 장이 마감됐고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꼭 반대 의사를 밝혀야만 두산 밥캣 그리고 두산앤어빌리티 합병 문제가 상당히 여러분들이 원하는 원만한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야 될 포인트들 제가 오늘 짚어드릴 테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신청하시려면 꽤 좀 복잡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대신해서 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오늘 알려드릴 테니까 두산앤어빌리티 주주님들이라면 한 분도 빠짐없이 꼭 하셔야 됩니다. 저는 왜 이걸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냐면 두산 밥캣 이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 두산 측에서는 나설 수 있는 방법이 딱 한 가지가 미국 증시 상장밖에 없습니다. 지금 자금난에 빠져있기 때문에 과거에 쿠팡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의 미국 증시 상장을 해서 유동성을 공급했던 것처럼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이런 것 처럼 오히려 그쪽 방향성으로 나가는 게 여러분들 더 이득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신청하시고 영상 끝까지 보시면은 어떻게 신청하는지 다 알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꼭 신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이 내용부터 살펴볼게요. ISS가 두산앤어빌리티 로보틱스 분할합병 반대 권고를 했습니다. 이거 여러분들한테 하는 말이거든요. 무슨 소리냐면은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 ISS가 두산앤어빌리티와 두산 로보틱스 간 분할합병에 반대할 것을 권고했다. 그래서 얘네들이 뭘 말하냐면요. 12일 날 12월 12일 12시비라고 외우시면 편하실 거예요. 이 전까지 여러분들 꼭 해야 돼요. 이게 뭐냐면은 분날 합병 계약서 승인의 권에 대해 반대표를 던질 걸 권고했는데 이게 어떻게 하냐면은 여러분들이 두산앤어빌리티 지금 갖고 있는 주주님들이라면은 여기 한국예탁결제원 들어가셔서 주주로 들어가신 다음에 본인 인증하신 다음에 보내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또 중요한 게 보시면은 12월 1일부터 12월 8일까지 서버 점검에 들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별로 남지가 않았어요. 12월 12일 날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주말에 쉬시다가 깜빡하고 놓치거나 아니면은 평일에는 일하시느라 깜빡하게 되면 이것도 본인 인증하고 들어가는데 조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은 개인주주들이 찬성을 하니까 우리는 두산앤어빌리티 이거 합병하겠다라고 하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도 이걸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표출하지 않으면 그대로 진행이 될 수밖에 없어요. 법이 그래요. 법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막으시려면은 시간이 지금 얼마 안 남았습니다. 지금 임시주총이 여기서 11월 27일부터 12월 11일까지 현재 지금 이 의견에 대해서 수집을 하고 있는 기간이에요. 그래가지고 이게 만약에 임시주총을 해가지고 야 그러면은 합병하세요. 찬성됐습니다. 하면은 여기서 주식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중요한 게 이거를 꼭 반대를 하셔야 이게 합병 자체가 철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나서 어디로 간다고요? 미국 나스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이거를 꼭 반대하셔야 되는데 아까도 설명드렸던 여러분들이 이거 눌러가지고 뭐 하고 하려면은 서버 점검도 있고 하다 보니까 복잡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걸 대신하는 방법은 아까 나왔던 이 단체 있죠. ISS랑 또 한 가지가 나오죠. 여러분들. 얼라인 파트너스가 있습니다. 얼라인 파트너스는 왜 여기서 중요하냐면은 두산 바켓 지분을 이 친구들이 현재 1% 보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대리로 이 내용에 대해서 전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전달하는 방법은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여기 010-7295-4651번으로 지금 문자로 론드라고 적혀 있는데 이거를 두산이라고 보내주시고 두산 애너빌리티 여러분들 평당가랑 몇 주 있는지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두산 애너빌리티 천주 평당가 2만원 이런 식으로 해서 보내주세요. 그러면은 여러분들 이 반대표 의사를 던지는 거를 얼라인 측에다가 취업해서 보내기만 하게 되면 대리를 해가지고 반대의사 통지 접수기간에 포함시켜가지고 제가 12월 11일 전까지만 넘기면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여러분들 쉽잖아요. 그냥 문자 한 통 보내는 건데 여러분들 평당가라든지 몇 주 들고 있는지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위에 있는 번호로 010-7295-4651 여기로 두산 애너빌리티 몇 주 이런 식으로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진 않지만은 이런 식으로 보내면은 주주가 보낸 걸 알아야 아 뭐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구나 해가지고 몇 주 들고 있고 이 사람 평당가가 얼마인다 이걸 보고 나서 반대표를 던질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도 빠짐없이 여러분들 두산 애너빌리티 주주님들이라면은 꼭 이걸 신청해야 됩니다. 그도 그럴 게 만약에 여기서 이게 통과가 돼요. 통과가 되면 뭐가 문제냐면은 이때 있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은 이거 여러분들 날짜 보이세요? 이거 좀 확대해드리면 매매 거래 정지를 엄청 길게 해요. 거짓말 한 달 잡아가거든요. 근데 왜 이게 진짜 안 되냐면은 여러분 트럼프가 원전 엄청 밀어주는 사람이요. 그리고 트럼프 관련해가지고 원전 생태계 밀어준다고 하니까 미국의 뉴스케일 파워 지금 다섯 배 날라갔거든요. 근데 두산 애너빌리티 지금 왜 먹고 하고 있어요. 이거 합병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 온전하게 주가를 반영 못하고 있잖아요. 답답하다는 말이에요. 제가 보고 있으면은. 미국에 상장돼 있는 두산 애너빌리티랑 같이 협업하고 있는 회사는 바닥 대비 다섯 배 뛰고 있는 과정이고 그리고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1월 20일이면은 트럼프 공식 임기가 이때부터 시작해요. 그럼 뭔 얘기하겠어요? 나와가지고. 뭔 얘기하겠어요? 원전 생태계 살리겠다 이 얘기할 거잖아요. 추임사 밝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기간 동안 미친듯이 증시는 랠리를 보일 건데 이 한 달이란 기간 동안 가장 주가가 활활 타올 이 기간 동안에 여러분들 거래가 멈춘다. 이거 얼마나 타격입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두산 애너빌리티 주님들이라면은 꼭 요거 신청하시고 요거 신청을 하는 방법은 상단에 번호 보이시죠? 이거 주총 개최하는데 꼭 반대하셔야 됩니다. 진짜 이거. 여기 위에 상단에 번호 010-7295 4651번을 문자로 여러분들의 두산 애너빌리티, 공명, 그리고 천주, 상당가 2만원 이런 식으로만 보내주셔도 합병을 내서 반대의 의견을 여러분들이 보낸다는 거. 의견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매수 청구권 행사 기간은 없는 걸로 넘어가도록 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가 되어야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 기간 동안에 거래가 완료가 되고 그리고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나스닥 상장까지 다시 한 번 더 진행이 될 거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진짜 나스닥 상장이 여러분들 너무나 뜬구를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인데 아까 제가 얼라인 파트너스가 어떤 사람인지 말씀드렸잖아요. 얼라인이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2021년도에 이 SM 지분을 확보를 해가지고 그때 당시에 SM 매출 6%를 누가 가져갔냐면은 이수만이 가져갔는데 이수만과의 어떤 라이크 기획이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이 계약을 종결시켜버리고 경영권을 박탈시켜버렸습니다. 이수만을. 그리고 올해 초에는 이대주주로 있었던 그때 당시에 한 14% 지분이 있었던 사람이 있었는데 다른 사건인데 이게 제이비금융이라고 있거든요. 금융지주. 여기 두 명의 시외이사회에 코를 이사회에 입성을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뭐냐면은 기업사냥꾼. 기업사냥꾼. 그래서 기업의 가치를 가장 밸류가 높을 때 매각하는 식으로 이제 돈을 버는거든요. 그럼 가장 좋은 수단이 뭐예요? 미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이거 되려면은 이거 얘네들이 사실 이걸 원하고 있는 건데 그래도 주주님들한테 이제 표를 원하고 있는 거고 제가 봤을 때 두산애너빌리티가 차라리 온전한 주가의 모든 걸 다 받아가려면은 차라리 미국 증시로 가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얼라인이 현재 두산 바켓에 지금 목을 쥐고 있는 상태에서 두산애너빌리티 이곳에서도 참가를 하는 거거든요. 여기서 이제 또 아군을 얻었던 게 아까 보여드렸던 ISS. 얘네가 이미 글로벌 의결권 자문사이기 때문에 이런 건 진짜 이골난 사람들이거든요. 차라리 국내 증시로 있는 것보다 미국 가는 게 낫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명도 빠짐없이 이거 꼭 참여를 하셔가지고 반대하셔가지고 여러분들 권리 찾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솔직히 안 하면 손해거든요. 이 주식시장에서 몇 없는 돈 복사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그 기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이제 난 괜찮아. 매일 자신 있어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되는 거고 근데 보통 나스닥 상장이라는 얘기 나오면 얼마나 주가가 뛰냐면 여러분들 위니푸드라는 종목 알고 계시나요? 이거 왜 올랐냐면 똑같아요. 나스닥 상장 얘기 나오니까 얘가 얼마였어요? 705원 원대가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3600원. 거의 5배됐거든요. 5기간 동안. 보이시나요? 이런 것처럼 나스닥 상장은 진짜 미치노제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나스닥 상장으로 가는 게 차라리 두산애너빌리티 주님들이라면 더 좋은 결과적으로 더 좋은 데이터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래서 이걸 권장드린다. 신청하는 방법 위에 상단에 번호 보이죠? 여기로 여러분들 두산애너빌리티 평당가 얼마 보유하고 있는지 두산애너빌리티 키워드 꼭 넣고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설명 이어가기에 앞서서 여러분들 꼭 알고 가셔야 될 사항이 있어서 제가 준비를 해봤습니다. 왜 롬도라는 사람이 이렇게 자신감을 갖고 여러분들한테 내용을 전달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실 텐데 여러분들 이 화면 속에 있는 사람 다들 아시죠? 워렌 버핏하고 아인슈타인의 놀라운 공통점 머리가 상당히 비상하고 특히 워렌 버핏 같은 경우에는 정말 투자의 천재의 귀신이라고 불릴 만큼 엄청난 대단한 사람입니다. 자 투자의 신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이 자산을 쌓은 방법으로 강조한 것이자 20세기 천재 물리학자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이 인류 최대의 발명이라 부른 게 과연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바로 복리입니다. 이 복리를 이해한 사람은 돈을 벌지만은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돈을 벌지 못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복리가 뭐냐? 한마디로 이자에 이자가 붙는 거입니다. 여러분 우리 채널 이름이 뭐죠? 복리의 마법입니다. 이 복리를 이해하고 운용하면은 자산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말 것이고 반대로 복리를 모른다라면은 돈을 빌리면 빛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경험하지 못한다고 하게 되면은 평생 돈을 못 벌 겁니다. 장담할 수 있어요. 한편 복리와 다르게 달리는 원금에서 이자가 붙는 거죠. 이자로 늘어난 금액에는 이자가 붙지가 않아요. 가령 원금 천만원에 매년 10% 이자가 붙는다고 가정하면은 달리로는 매년 100만원씩 늘어나고 10년 후에 자산은 2천만원이 된죠. 반면에 복리는 원금에 이자를 더해서 계산을 하게 됩니다. 1년차 이자는 천만원 곱하기 10% 100만원이 되겠죠? 그럼 2년차 이자는 어떻게 될까요? 원금 천만원에 늘어난 100만원 플러스 각이 10% 110만원이 됩니다. 이렇게 계속해서 눈덩이처럼 커져가면은 10년차에는 이자의 합계만 약 1594만원이 되어서 자산의 합계는 2594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한테 얼마로 하든지 간에 일단 시작해라 라고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투자의 신으로 유명한 워렌 버핏 역시 복리를 활용해서 자산을 쌓았습니다. 버핏은 자산을 계속 늘리려면은 가장 쉽게 불어나는 눈덩이를 찾고 그 눈을 언덕에서 최대한 오래 굴려야 한다고 가조를 했죠. 즉 다시 말해서 배당금을 계속 낼 수 있는 종목을 찾아서 배당금을 가능한 오랜 기간 운용하라는 뜻입니다. 이 버핏의 투자 전략은 10년 이상의 장기 투자가 기본이거든요. 현재 워렌 버핏은 93세의 나이로 자산의 95% 이상을 60대 중반 이후에 늘렸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복리의 마음만 깨우친다 라고 하게 되면은 나이든 여러분들의 투자 금액이든 아무런 제약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걸 왜 제가 확신을 갖고 말하냐. 자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 제 포트폴리오예요. 가장 많은 지분들을 배당이 많이 나오는 종목들에 다 넣어놨습니다. 이걸 언제 제가 느꼈냐면은 저도 숱하게 깡통을 많이 찼어요. 깡통을 많이 차고 느꼈는데 보시다시피 단일 종목으로만 억대가 잡혀있고 외국 종목으로도 이런 식으로 억대가 잡혀있습니다. 그리고 계속 모아가기 때문에 배당 나오면 계속해서 밑에서 주워보고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궁극적으로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걸 했지. 너는 돈이 많으니까 이게 가능했지. 라고 말씀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제가 오늘 궁극적으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는 이러한 종목들 여러분들한테 지금 천재 이루의 마지막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그 기회가 왔다고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여러분 트럼프가 당선이 됐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정말 많은 섹터의 수혜주들이 나올 거예요. 그 수혜주들 중에서 딱 한 가지만 여러분들이 잘 골라내서 여러분들의 자산을 10배를 불리세요. 그 10배를 불리고 또 그 자산의 10배를 이런 동리의 마법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느낀 경험상 지금 여러분들한테 마지막 기회가 와더라고 지금 여러분들 트럼프가 이건 집권하는 약 4년간의 기간 동안 여러분들은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자 보고 계신 화면은 실제 제 토스증권 매매 창입니다. 일부의 종목들을 여기서 보여 중이기도 한데 제가 엔비디아라는 종목을 2024년도에도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했었어요. 그때도 못 잡았죠. 왜?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2024년도에서만 샀다라고 해도 7만 5천원짜리가 얼마나 올랐습니까? 단기 3배 정도 올랐습니다. AI 시대가 오고 이러한 메가테크 기업들이 이제부터는 새로 나올 거예요. 전 세계에 영향력을 끼치는 기업들이 나올 거라는 겁니다. 이러한 기회들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여러분들 받고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2024년도에서 2025년도 그리고 트럼프가 집권한 이 기간 동안 정말 많이 벌 수 있어요. 현재 2호의 기회가 왔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코로나 기간에 자산을 3배 4배 못 불렸다라면 근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복리의 마법을 올랐기 때문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세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번 이 기간 동안에 5배 이상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벌어가지 못한다면 제 채널 삭제하겠습니다. 그 정도로 저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자 여러분 위에 번호 보이시죠? 010-7295-4651번으로 솔루션이라고 문자로 보내주세요. 제가 하나하나 여러분들 잡고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영상 본 게 정말 행운이라 느껴질 정도로 제가 박잡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여기 위에 번호 010-7295-4651번으로 솔루션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세요.